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서 재척을 요구하고 있는 무네밑골 주민들이 과천시의 이중자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련지구 철회를 요청한 시가 무네밑골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피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지구 지정이 돼 재척이 쉽지 않다는 시의 입장 속에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가련지구 개발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겁니다. 얼마 전 과천시가 무네밑골과 관련해 정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주민들이 과천지구에서 재척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 무네밑골 대책위원회는 시가 가련지구와 무네밑골을 서로 다른 잣대로 바라보며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경골이나 우리 무네밑골과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다 재척이 돼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재경골은 공식적으로 재척을 요구하고 있고 무네밑골은 과천시에서 시간이 경과됐다는 명분 아래 뒷전에 현재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무네밑골 재척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을... 과천시는 가련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이 안 돼 철회 요청을 했으나 과천지구는 절차가 많이 진행돼 무네밑골 재척에 대한 주민 입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LH가 대책위에 보내온 공문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를 지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책위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증거 자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LH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밀어붙이시 아니면 이 3기 신도시를 빨리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무네밑골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했다 하는 내용을 자기들만의 예를 들어서 생각이지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은 무네밑골 재척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이 없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입업사항을 따질 계획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서식을 누락한 점과 주민협의 없이 과천지구를 지정 고시한 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과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중엔 주민 공남과 함께 주민 공청회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환경조사기관을 통해 맹꽁이 집단 서식이 확인된 가운데 LH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